요즘부터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클리어하는 모습 포탈 패키지 보여줘야죠 오늘 클리어 못하면 전원 하차 전원? 전원 하차? 진짜요? 소리를 써야지 사람이! 우와 근데 만화가 250이야! 쏘밀 씨 얘기하면 어떡해 아 진짜 웃어 잘 나왔다 박수분 앞이다 꾸려 뿅! 제발! 어!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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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 방에 많이 많잖아 아 누가 김필 나가고 세블러! 체력 빡! 체덤부 누가 잡았어요 대형이가 그립다 대형이가 그것보다도 입구를 막는다는 사람 그걸 몰랐잖아요 다른 대원들이 다 해철이 뒤에서 일렬로 다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어서 무조건 깬건데 해철이 체력 반 이상 빠지고 우리가 붙었단 말이에요 내 해철이 플래그는 무엇뿐인거야? 잠깐만요 이게 청체적인 문제인데 우선은 뭔가 자신의 작전을 얘기 좀 해주고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죠 그래요 그래요 김옥회에서 자리 체인지 하세요 김옥회에서 체인지 하세요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형이 한 명 찝어 한 명 찝어 제가 갈까요? 그냥 뭐 너는 뭐 마음 약해지는데 또 너는 뭐 뭐 한승엽에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인터넷부터 제가 끌게요 네 예? 저는 지금까지 게임 보고 있었잖아요 왜 그리고 신혁이 난리 치고 있었구만 거기에 이제 힌트란을 말고 마지막에 정말 유리할 때만 템플러 한기 성춘이 한 번 해요 자 빨리 자리 체인지 하세요 아 잘 깬단 말이야 왜 이래 이 사람 성춘이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미치는 것 같지? 승협이 갖고 성춘이 들어오니까 많이 아시고 아니요 성춘이 되게 잘해요 이젠야 본전 레츠고 근데 그 팀킬의 유혹이 남성 호르몬 문제예요 이거는 한기 잡았다고요 템플러 뮤탈이네 어 뮤탈이네 이건 모든게 빨라 다쿠손만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와 여기 의자 되게 편하네 등반지도 있어 괜찮죠 괜찮죠 자 이번에 임성춘 해설이 지령을 좀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뭐? 장소 죄송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분은 이제 성급이 그냥 말 걸면 안 되는 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뿌린다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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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 다 뿌렸다 봤지 이렇게 뿌리는 거야 스톰은 우리가 이게 정수라니까요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예술이죠 자 저 잡아 저 잡아 템플러 몰아넣어 템플러 저 잡아야 저 나한테 진짜 나한테 그렇지 야 이런 플레이가 또 잘했어 잘했어 방금 너무 잘했어 지금 잘했죠 이런게 팀플레이 말해주시면 갑니다 메딕 치워 메딕 치워 메딕 다 잡으라고 메딕 1키라도 먹으라고 나를 따르라 힘이 공짜로 다 모여봐 한 방에 죽을게 여기다 지쳐주세요 여기다가 다 모여 여기다 다 모여 지쳐 지쳐 만화 없어 기다려 정원님 뭐예요 상대 선품들이 찔렀는데 빼고 갔네 2번 더 어려워요 이거 제가 앞에 입구 막 형도 같이 3개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나 돈이 없어요 형 해철이 아까처럼 입구 막으실거죠 내가 위에서부터 막을게 입구 막아요 빨리 지워봐 맞춰서 지워야지 내가 형 아래서부터 지워 형은 아니 그러니까 위치를 맞춰서 지워야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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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래서부터 지르니까 형 노란색 형 드론 치워 형 드론 치워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리다가 성춘에 입구를 못 막아 형 앞으로 나가면 튕겨져 나가 진작 뭐 안 해줘야지 더 가운데 형 이리와도 줄 서요 형 거기에 입구라니까 형 그러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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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힙합의 철이에요 좋아요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거든 때리는 쪽 제가 안 나왔어 유닛이 안 나왔어 그럼 다음 판으로 뽑아요 다음 판에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빨리 뽑으셔야 돼요 저기 상현씨 스톰을 매디게 지지세요 흰 조그라고 안쪽으로 흰 조타 흰 조타 흰 조타 흰 조타 두단이 기어 자 거기 뭉쳐있게 해놔야돼 거기 뭉쳐있게 해놔야돼 이거 우리 해철이도 갈거 같은데 사정거리가 그냥 다 보내요 쟤 뭉쳐 깨놓았어요 아니 형 그냥 해초리 싸서 우리꺼에 다 터뜨려 한 번에 간다 대박이다 아직 없어 형 어때 뭉쳐 깨놓은거 보셨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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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딜세이즈 팀플레이 타이밍에 바로 그냥 거기서 핵 누구였어요 핵? 핵 시간 끌어주는 사람은요? 저요 해초리 3개는 접니다 저기요 저 모니터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그냥 해요 어두운 화면에도 하고 뭐야 왜 탱크를 뽑았어 안에 탱크 많아 탱크도 있어? 깜빡깜빡거려가지고 탱크가 좀 아크로가 있어 뿌려줄게 형 컴승 개발도 돼있죠? 아유 기본이지 형이 한거 아니잖아 아까 승혜비가 한거잖아요 기본으로 돼있는거지 틀 잡을 유닛이 없어 플레이그 뿌려줘 플레이그 모으기가 안되네 아 이거 봐 배트는 내가 잡을게 아 만화가 없어 배트는 내가 잡을게 플레이그 좀만 더 빨리 뿌려줘 배트는 내가 잡을게 배트는 내가 잡는다 끝까지 어때요? 잘했어요 아 진짜 상현이가 너무 잘하는거 같아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렇게 듣기만 하시고 어떻게 진짜 느낌이 와요 이거 아비터 피드백 탱크 안돼 뭐가 안돼요 잘 되겠는데 뭘 안된다는거야 아 저글링 난입했네 자 여기서 여기서도 플레이그 피드백 제대로 가구요 피드백 다크하쿤 피드백이요 아비터가 얼릴거 같아 얼리기 전에 제가 빨라요 진짜죠 자 제가 위에거 갈게요 상현씨 형 난 플레이그 먼저 갈게 이번에 전진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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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다크다 빨리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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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가 아니지 스캔 계속 뿌려줘요 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뭐야 템플러 있잖아 아 디파일러 피드백 당한거 같은데? 뽑아야 돼 잡수 템플러 파일러 투어 있기 때문에 분노의 스톰 뒤에 리버 알려줘 우리 디파일러 다 피드백 당했어 그러니까 리버 리버 오케이 리버 탱크 있으니까 아칸드 두개 그냥 태우고 있네 이겼다 뻥 오케이 300킬 뻔 아스 형이 밑에 랜덤 시민이 왼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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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는게 뮤탈 맥스트롬 무조건 기본 이건 뒷팔로 뽑을 필요도 없겠는데 플레이그 뿌려줘요 그래도 다크섬이 훨씬 나은거 같은데 알았어요 준비하고 이 성클은 기본적으로 좀 깔아줘야돼요 그럼요 그럼요 이 에피타이저 같은 개념이에요 스톰 한방 남겨두세요 마지막에 제 머린 싹쓸이 하세요 아 괜찮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성춘이 형 돈 좀 아껴두셔야 돼요 뭐 아낄게 뭐 있어 이만큼은 뽑아 놔야지 3분의 2 총 넘게 좋아요 이게 30스테이지까지 있는데 24스테이지네요 지금 그래요? 우리가 슬슬 세이브 해야 돼 돈은 마지막에 쏟아 부으려면은 오고? 형 내가 뿌릴게 다크서는 조금 뒤로 갔다가 메스터 마린 피해 마린 피해 아 이따가 해도 돼요 아 이따가 해도 돼요 이럴 필요 있어? 말이 몇 마리 있어? 세 마리밖에 안 남았어 다크섬은 한번 뿌리고 메스트로 한번 고 메스트로 한번 고 메스트로만 안해도 되고 저는 대신에 스톰이 꽉 찼서 하나가 아 여기 있네 다크섬이 있네 제가 이겨요 스톰이 꽉 찼서 하나가 자 저한테 뿌리세요 저한테 뿌려 저한테 뿌려 나한테 뿌려 마린한테 그렇지 어때요? 좋았다 잘했다 일단 깨야지 잘했다 뭘 잘해 깨야지 뭐한거에요? 뭘 잘해 자랑이 아 이거 깰 수 있잖아 이거는 에너지 다 나왔으니까 그렇지 괜찮죠? 괜찮았다 저 물로 죽여 잠깐만 저 마라 있어요 마라 템플러 있잖아요 템플러 메이스트로도 있고 네 있어요 울래랑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네 25 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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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나도 2킬만 해야겠네 성쿵으로 2킬로 할 수 있어요 형 스포콜러니 좀 같이 막아주세요 돈 아껴야 되는데 그럼 형 돈 아껴요 돈 아껴요 저거만 잘해줘요 스포콜러니 2개만 지워야 되겠다 메카닉 준비 잘 해주시고요 네 다크섬만 잘 풀어줘요 제격으로 마지막에 종합섬물 세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막 CG 모드 된 탱크랑 리버랑 템플러랑 다 있어야 돼요 짬뽕이 나중에 나와요 경준 형이 자원을 모았다가 CG 모드 탱크를 쏟아 부어야 돼요 오케이 핵까지 쏠게요 핵까지 좋아요 핵까지 핵이 천원이다? 핵 진짜 잘 쓰잖아요 태현이 형 핵이 너무 비싸 천원이야 그렇게 많이 비싸요? 스카운 레이스 잠깐 비켜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픈데 아 이거 체력이 많아 아 키트 또 물도 올렸어 형 스포어 커러니로 점사를 해 물점사를 해 피 없는 거 나 지져야 이제 골리아 지져버려 피 없는 거 점사를 해 골리아 지져라고 필수 먹으려고 아 골리아 돈이 안 모이더라고 50킬 정도는 해놨어야 되는데 기본으로 몇 킬인데요 형 48킬 48킬 48킬이 뒤에 49킬 마지막 50킬 하나 줘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리버하고 아 200 나 돈 2000 넘었어요 형 모아야 돼 형 모아야 돼 네 어 리버도 있네 리버가 있으면 이거 골리아도 좀 위험하고 리버하시면 리버로 뽑아야죠 치즈모드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탱크 제가 한 3배 정도 뽑아놓을게요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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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배틀만 잡으면 되네 배틀 잡을 게 없네 배틀 잡을 게 없네 배틀 잡을 거 없는데요? 골리아 내기 배틀 뭘로 잡을 거야? 골리아 배틀 내기면 잡지 기범아 너 막 쓴다 너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기범아 기범아 모아야 된다 마지막 갤라면 투테라니에 시즈모드 많이 해야 돼 형 어디다 뿌릴 거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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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성공 가석을 한 번 어 저 만원 다 빼먹었네 펑 오케이 어 다크숨 다크숨 아 아파 앞쪽에다가 앞쪽에다가 플레이브를 먹으면 앞쪽에다 한 방 더 한 방 더 한 방 더? 먹어야 돼 깼네 배틀 다 잡았네 뭐 어 인성춘씨 50개 축하해요 나이스 뭘로 잡았지? 와 오케이 아카나고 돈 많이 줘라 집에 천! 이거 봐 천 천 천 천 이거 입고 막아야 되나? 이거 입고 막아야 되나? 입고 막아 입고 막아 내가 형 4개 뽑을게 형 3개만 뽑아요 드라곤 3개 뽑아야지 템플러랑 뽑아 뽑아 형 아래서부터 형 난 위로 전 메스트로 2개 준비합니다 자 드라곤 여기 홀드해놓고 서비스로 성큰하나 오우 핵 쏘실려고 그러나봐 오우 자 앞쪽에다 쏘셔야 돼요 오 마스터키 오우 이름하여 마스터키 뽑으셨네 마스터키 앞쪽에다 문을 다 딴다는 마스터키 예 앞쪽에다 탱크 쏘셔야 돼요 아 우리 바리케이스 있자 아 이거 배스야 배스는 안되지 자 거세요 뉴클리어 뉴클리어 갑시다 뉴클리어 개발 안 하셨나 설마 마스터키씨 아홉시 아홉시 예행 없어요? 예행 없어요? 영웅이 뭐 저래? 아 락다운만 쓸 수 있는 영웅인가 보네 마스터키 별로네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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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CPT 진짜 기가 많겠다 이거 피 묻은 걸 찌르라 마스터키는 파는 게 없네 마스터키 저거 마스터키 저거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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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억원 지금은 제 템블러 누가 잡으셨어요 오 시민 2기다 캐리어 왔다 캐리어 자 끝이 머지 않았어요 다크섬만 저 피드백용으로 그거 뽑아놨어요 골리아 스톰으로 먼저 지지시면 안 돼요 일단 다크섬 안에 골리아씨 좀 힘을 써야 되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웹을 쓰니까 쟤네가 그러면 스톰을 좀 나중에 쓸게요 저글링 있는 데다가 스톰을 좀 나중에 쓰시고 다크섬을 좀 넓게 펼쳐주세요 내 방향으로 형이 형 머리 위에 쏴 어 나 그 위에다 쏠게 뭐야 핵 쐈어 대놓고 묻지마 핵 쐈어 다크다크다크다크 어 핵 대박 터지나 이거 핵 고스트 잡힌 됐니?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아 터졌어 다크 있나봐 다크 있어 아 다크 다크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앞에 핵 안 됐어? 핵 된 거야 이거 아 캐리어 아 캐리어 탁 와 담아봐 아 다 아 아 웃겼어요 아 아 아 이거 정말 아쉽다 예 정말 아쉽네요 아 이거 진짜 아쉽다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네 몇 스테이지 남았지? 주기씨? 세 개 세 개? 가자 예 리버가 있어야 돼요 리버? 리버 하나 있어야 돼 리버 내가 뽑을게요 오우 핵 준비하신다 플레이그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크섬 정말 잘 쓰셔야 되고요 다크섬을 뒤쪽에다 뿌릴게 뒤에다 뿌리 어차피 그게 있으니까 다크가 있으니까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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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레이그를 불어 아 진짜 뭐야 형 이러지마 형 이러지마 어이가 없어 승엽아 니가 왜이렇게 그립냐 지져 지져 상현아 지져 플레이그 플레이그 한번 다크 다 잡았지 다크 다 잡았지 다 잡았어요 다크섬을 펼쳐지면 무조건 이겨요 다크섬이 형 만화가 없어 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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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도 한번 더 들어가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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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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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내어줘 뿌렸어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형이랑 만화가 없어 계속 때리는거야 형 지금 이터셋터 때리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체력이 너무 없는데 형 플레이그 한번 뿌려줄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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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뿌렸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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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비켜봐 솜 한 번만 뿌려볼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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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한 번도 안 돼? 없어 없어 아아 캐리어 체력이 진짜 많네 캐리어 체력이 진짜 많아 얘네 영웅인가 봐 곤리아 좀 더 뽑아야겠다 0캐였어 0캐 곤리아 조금 더 뽑을게 내가 8개 정도 아 저만 플레이그가 컸어요 맞아 왜 우리편한테 플레이그 써요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게 누가 우리편한테 플레이그를 뿌린거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 뒤로 뿌릴게 뒤로 다 모여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애초에 뭐이란 얘기를 하지말던가 다 모이라고 하면 거기다 플레이그를 왜 쓰시냐구요 아니 나 곤리아트 쓴것도 아니고 야 곤리아트 두개나 맞았거든요 플레이그 다분이 의도적일수도 있는게 뒤로 쓰다가 뒤로 다 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거기다 플레이그 썼거든요 와 그 실내의 디파일러 저거 디파일러 사이에 꽁꽁 뭉쳤는데 돈 좀 투자할게 이번에 거기다 갑자기 총호 투자기 그냥 아 이건 너무 총호 이게 핵이 일단 맞아야되네 체력이 진짜 많아 턱쿵 깔아요 뭐 빨리 깔아요 깔거 자 다크 있으니까 다크있지만 나 불사신 나왔어 자 당연히 핵 쏜거죠 핵 안맞은거 같은데 이번에 그쵸 아니 이게 어차피 출발점이 가디언이 보여주니까 미리 쏴야지 딱 바로 끝나자마자 지금 라인 나우 잠깐 비켜봐요 저 피드백 뿌리로 가야돼 노란 저걸링 제발 피드백 뿌리로 가야돼요 아 누구야 나 나 나 진짜 아니 왜그래 아 못뿌렸잖아 마나 써버렸잖아 핵 터지나 핵 핵 제대로 뻥 핵 잘썼어 핵 잘썼어 고마워 다크섬 오케이 플레이그를 두방 뿌릴까 다크섬을 한방 뿌릴까 아 플레이그를 미리 뿌리세요 그래야 줄지 플레이그를 다 한방 뿌려요 플레이그를 뿌리면 다크섬 못해 우리 다크섬 또 있잖아 내가 하는 얘기지 다크섬 어 죽었어 뭐해 죽은거지 장난하십니까 지금 나 뿌리고 죽었어 뿌리고 죽었어 어 플레이그 다크섬 다크섬 템플러 상현아 템플러가 있어 다크섬 여기 안쪽에서 써야되니까 나 지금 아칸 하나로 못 뛰고있는건데 다크섬 안돼 다크섬 나 무정 아칸이야 다크섬 안되냐고 오케이 오케이 형 뒤에 저글링 빨리 컨슘해 영웅 아칸이라고 성춘이 형이 다 죽이고 있어 성춘이 아칸이 이모탈해 이모탈 영웅이야 영웅 다 죽였어 혼자 어 뭐야 왜 이렇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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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때려줘 같이 때리고 있잖아 지금 다크 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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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만화 만화 먹고 있어 팔이 짧아서 아칸이 가지 못하네 잠깐만 더 몰렸어 인터세트와 먹고 있어 밑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굴레아스를 때리고 있었어 지금 플레이그를 뿌려요 저거 뭐 커세요 커세요 나왔잖아요 아니 내가 저 인터세트를 때리니까 굴레아즈 옆에도 막 얻어맞네 아 대박 도리 없다 제발 이번에 천 한번 걸려라 천천천천천천천 아 375 아 450 300이 뭐 마지막 전판이에요 마지막 스테이지 다 나오잖아요 이거 마인 뭐야 이거 마인 뭐야 지금 박힌거 스파이더 마인 이거 영웅 영웅이야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아 이거 안좋아요 터져도 체력이 이거 입구 망가 되는거 아니에요 입구만큼 질러 들어오잖아요 입구만큼 질러 들어오잖아요 입구 망가면 안되 나와봐요 마인 깔게 나와봐요 진짜 마인이 이거 마인밖에 없다 잡고 이거 배틀을 왜 안해요 빨리 아 배틀 잡아야지 골리안 내가 드래곤 3개 뽑긴 했는데 더 있어야 돼 돈 다 썼다 야 아 안나왔어 다음에 나온다 내가 뭘 했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마인 좋아 마인이 좋다 마인이 아름다워 자 이건 잘 나갔는데 이거 배틀 어쩔거냐고 잠깐만요 파크소아가 있잖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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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업그레이드던 나의 드라군들이 맹활약할 때다. 좋아. 보라색 좀 비켜줘요. 합체해야 돼요. 마나 채워야 돼요. 보라색...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왜 울라고 그래? 막아요. 해처리 지어서. 나와봐, 나와봐. 이거 좀 어떻게 좀 나와봐. 저기 보라색 씨. 나와봐. 보라색 빨리 지던가, 뭐하던가 해. 형, 형의 가르셔서 나도 지금 못 찍고. 아니, 성큰 빨리 지워, 보라색. 빨리 지으라고, 보라색 뭐해. 형종이 형 뭐해. 아니, 성큰 지으라니까. 아, 나 브로드링 당하잖아, 템플러. 아, 다 당했어. EMP 맞았어. 모자라, 컨심룡이야. 형, 빨리 성큰 막아, 못 막아, 이거. 성큰 왜 안 짓냐고. 뒤에 드론 100개 있다고. 아니, 돈이 모자란다고요, 컨심룡이라고. 아니, 이거 좀 빨리 부르시네. 아니, 컨심룡을 하면 저글링을 뽑아야지. 아니, 바보야. 형, 뽑고, 나 피드백 당했어, 디파일러. 아니, 드론들 다 뭐냐고, 이거. 아니, 빨리 뽑았어야지. 난 마인드 컨트롤 당했어. 아니, 리버도, 리버도. 리버도 내가 다 제거했어. 이제 공중병력만 막아주면 돼. 제발 다크섬 알아봐. 다크섬만 계속 뿌리면 돼, 그러면. 없어, 다크섬 뿌릴게, 디파일러. 아니, 거시발라고 뽑았다며, 디파일러 또 죽었어? 난 마인드 컨트롤 당했고. 아, 난 핵 쌓는데 거기다 다크섬만 뿌려주지. 뭐해, 빨리 들어가서 싸워. 저 리버 갈색 리버 우리꺼야? 어. 다크섬 없어? 없지. 아, 오마이갓. 피드백 당했다니까. 우리 이거. 피드백을, 제가 두 파일러를 좀 많이 뽑아봐. 핵 안 돼, 핵 안 돼, 핵 안 돼. 핵 쌓는데 죽었다고. 몰라, 몰라, 잠깐만. 핵 위에다가 다크섬만 뿌려주면 되는데. 이거 뭐 무서워서 가질 못하겠어, 내가. 이거 뭔가 보라색에 돈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톰하고. 물을 둘러내겠다며. 돈 없다며, 왜 늦게 지웠어? 성큰을 다 하려고 뽑았는데. 아니, 스톰하고. 아니, 스톰하고. 아니, 스톰하고. 성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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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가 지상병력이 많이 남으니까. 아니, 잠깐만. 올 스포, 올 스포. 올 스포. 올 스포? 올 스포. 올 스포. 리버가 제가 상대 리버를 다 제거를 했어요. 어차피 남는 건 공중 병력이야. 근데 이거 오자마자 피드백이 맞기 때문에. 피드백은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꾸 드론 좀 빼주셔야지. 제 닷칸가들이. 그래서 앞에다. 전방에 나가서. 앞에다가 스포을 깔면 얘네가 오다가 어차피 터지잖아. 피드백 우리 안 당하잖아. 그냥 입고 막아버릴까? 내가 입고 막을까? 형이 입고 막아. 나 돈 없어, 나는. 고고고고고. 형이 없다고? 형이 없다고? 해철이 10원인 것밖에 안 해. 돈이 없대니까 나 700원밖에 없어. 싸우지 좀 말고 제발. 빨간색 들어가세요 시민. 빨간색. 아 그 전판이다. 해철이 막아요 그럼. 뭐야? 그 전판이야? 2천원이나 있네. 형 이거 아까 다 뽑은 거네. 막지어 그냥 막지어. 적당히 전판이에요. 난 돈이 없어 진짜. 그리고. 그리고 녹색 있죠. 녹색 누구예요? 녹색 컴퓨터야? 녹색 컴퓨터야 녹색 컴퓨터. 녹색 컴퓨터야. 녹색 컴퓨터야? 컴퓨터를 왜 찾아요. 대형이 형이 400개에서 뽑을 수 받아야 되고. 저도 받아야 돼요. 봄색 컴퓨터야? 봄색 컴퓨터야? 이거 막판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막판 전이라니까요. 아 진짜 좁은데. 형 말 듣고 지금 들어오네. 몇 글 보고. 뒤에 2천원이나 있잖아. 아프지 말라 했어. 입구는 왜 막았어 또 입구는. 막으라며. 마지막 판에서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희들은 왜 안 뽑았어 유닛을. 한국말을 하는 거야 지금 외국말을 하는 거야. 막으라며 또 언제는. 지금 아까 거기가 아니야? 마지막에서 막으라니까 진짜. 같이 게임 못하겠네 진짜. 배틀은 뭘로 죽일 거야 근데 배틀. 스톱으로 아까 죽였잖아요 제발 좀. 아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질러스 뚫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 배틀 잡을 유닛을 안 뽑았네. 아니 블랙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 정말 승엽이 하나 빠졌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안 맞아. 승엽이가 빠져서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요. 막판 아니라고. 막판 일이잖아요. 아니 유닛 자체를 안 뽑았네. 리 리 리 빨리 리. 아 막판 거를 우리가 막판 거를 의논하고 들어갔는데. 막판 전위에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근데 막판 거를 뽑았어. 이끌어. 아니 보고 이끌어 봐 가야지. 자 마지막 도전. 여기 집중하고요. 자 배틀. 이게 마인이 대박 터져줘야 깰 수 있는 판이에요. 제가 여기서 400킬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박상현 씨도 300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과 빨간색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남는 장사에요. 자 좀 비켜주세요. 좀 파란색 님. 좀 가만히 있었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 악한이 너무 더러워. 아 긴장된다. 박상현 정말 잘 뿌려주시고요. 마인드 대박 터져야 돼요. 파란색 모형에다 뿌려드릴게요. 앞쪽에다가. 앞쪽에다 뿌려줘. 앞쪽에다가. 아 형 앞쪽에다. 앞쪽에다 뿌려드리면 울트라가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는데. 나 잠깐만 진짜. 올렸어요. 다 올렸어요. 내 머리가 있으면 누구야. 그럼 그렇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거 아까 어떻게 깬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아까보다. 마인수가 적었어요. 울트라가 거기다 다 적어야 되는데. 울트라 할 때 다 살았어 줄넛이랑. 플래그 좀 빨리 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리고요. 그리고요. 다크섬요. 아니 다크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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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가 다 잡힌 다음에 써주시면 좋은데. 울트라가 막 뛰어오는데 다크섬. 아니 나는 형이. 앞에다 쏘라 그래서. 앞에다 쏘라고 해서. 앞에다 쏘고 컨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트라가 쏙 들어가네. 봐봐. 나는 왜 안 썼을까. 울트라가 다 잡으려야지. 나는 왜 안 쓰고 뒤에 있었을까. 쓰면 안 되니까. 쓰면 안 되니까 안 쓰고 있었던 거야. 울트라가 저거 달려오는데. 아니. 디펜서. 아니. 아니. 컴퓨터 유닛 무혈입사와라고. 아까 제가. 천큰 앞에서 수영을 쳐줘. 혹시 제가 아까 들으셨어요. 제가. 앞에다 뿌려줘요 했는데. 앞에 딱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울트라가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할 말을 잃어가지고. 형이 좀. 형 디펜서 좀 써줘. 이게. 진짜로. 한 방 쓰면은. 만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 소식.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좋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좋은데. 저거 빨리 하셨죠. 피해는 주면 안 될 겁니다. 피해는. 마음대로 하세요. 가시죠.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어디에?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게임을 들어가고. 집에 가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합시다. 이거는 너무 불명예스러워요. 방금 그 마지막 판은. 정말. 같은 점으로도 너무 불편하다. 지금 방금 플레이는. 다시는 해설자로 못 들어오는 플레이였어요. 일단은요. 해설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다 했으니까. 뭐 나는 아니겠지? 아니. 잘해. 가만히 있으면. 난 안 썼어. 가만히 있으면 많이라도 가. 난 안 썼다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마운 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 망했는데 거기서 뭘 써. 망했는데 안 썼어요. 망했는데. 오케이. 게임 인생 20년. 다 어디다 다 먹었습니까? 아니 진짜. 가시죠. 고. 나는 마지막을 위해서. 3,000원 있네. 나 700원 있어. 뭘 도와줘. 뭐 이랬냐. 아이고 이런 구직세가 다 있어. 형 이게. 아니. 있는 놈이 좀 쓰고 그래야지. 내가 손이 하나잖아. 왜 아까워? 임성춘씨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맞아. 있는 놈이. 있는 놈이 더 한다고. 있는 놈이. 이게 진짜. 이러니까 부자가 부자가 되고 거짓이 거져야 되는 거야.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고. 항상 말씀은. 성큼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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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 왜 뽑아서 기범만 마인이나 깔아. 마인이 중요해. 마인이. 아 웃겨. 근데 이거 배틀을 어떻게 막으려고 이렇게 뽑았니? 분야 3마리밖에 안 뽑았어. 이거 스턴 배틀 써야 돼. 오케이. 아니 우선은 얘네 묶어놔야 돼. 성큼만 좀 맞으라고. 진로 빨리 잡아. 아니 락다운 쓰려고 뽑은 거 아니야? 고스는 뭐야? 고스는 락다운 쓰려고 뽑은 거 아니야? 다크송 안 돼요? 다크송 어디? 뿌리는데 이거 지난분을 정리하고 뿌려야 되는 거지. 이거 정리도 못하고 이게 뭐야. 왜 형 거기다 해보래. 왜 여기가 스턴 배틀 써. 이거 가보야 다 끝났어 망한 게임이야. 아예 망한 게임. 모르자고. 저기 정관 씨 죄송한데요. 우리 골리아 3마리도? 우리 골리아 3마리 뽑았어. 형 왜 골리아 3마리밖에 뽑았어? 시간이 없어서 못 뽑았는데. 뭐? 형 난 성큼받고 거기다 다 했는데. 아 이 사람들아 골리아 씨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 지금 육판이. 2천천지백 쓰고. 그동안 지금 어디야 무덤 갈 거니까. 아니 정국은 뽑을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배틀 때는 2판 못했습니까? 아니죠. 지사고 못 막았잖아요. 왜 못 막냐고. 왜? 고스트 뭐냐고. 아니 고스트가 아니라 저기에다 벌초 마인으로 나왔어야 돼요. 저기 기범 씨. 마인 심어주세요 마인. 마인 심어주세요 마인. 오랜만에 살아있으면 느껴요. 뽑을 게 없단 말이야. 마인 마인 지금 깔아야 돼. 지금부터 깔아야 돼. 봐봐 형 이게 성큰 깔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야. 빨리 깔어 빨리 몰라. 마다 시간에. 지나가면서. 마다 시간에 가세요. 마다 시간에. 아 모르게 누려 손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성큰 짓는데 10분이 걸려. 아니 지금 벌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형 형. 이게 뭐야. 벌초 절로 가라고. 아 진짜. 방금 얘기 들으셨어요? 성큰 까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 여간 쉬운 게 아니라. 여간 쉬운 게 아니라. 야 성큰은 여섯 살 대기로 간다. 아니 대체. 쉽다는 건지. 어렵다는 건지. 여간 쉽다는 건지. 여간 쉽다는 건지. 이거 뭐 지금까지 이거 몇 개 깡봐 성큰. 잠깐만. 아니 형 벌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하잖아. 야 물리학은 또 이 정도밖에 없어. 아니 또 못 깼어 이거. 접심물에 꼭 박아야 돼. 또 못 깼다. 근데 마인이 왜 이렇게 몇 개 없는 거 맞냐. 자꾸. 다쿠섬. 자가 플레이그 먼저 뿌리고 와야 돼. 이거 먹을 때까지 기다려. 저글링 뭐야 저글링. 그냥 먹고 있잖아. 저글링 먹어야 돼. 저글링 먹어야 돼. 안 돼. 내 저글링 나 어디 갔어. 더 봐요. 그게 컨트롤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잠깐만. 내 두 팔로. 어차피 이것도 소음 때문에 못 깬 게 아니야. 저 악환 때문에 손 뿌리면 적었어. 우리 저그가 문제인 거 아니잖아. 우리 정인호 씨 1670원. 너는 다 비켜. 정인호 씨 1670원. 유병준 씨 1505원. 너도 천 원 넘어. 저 방금 잡아당들어난 거야. 아니 나 진짜 억울한 게 성크 없어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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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Term 2. 성uciones 참고 Mad and Ran and Ran and Ran and Ran, José Music Destiny on the crossover provider. 한승엽에 투입을 요청합니다. 한승엽 팀. 한승엽 투입. 한승엽. 한승엽 팀. 한승엽 팀. 한승엽 괜찮겠어? 한승엽 팀. 성진 형 옆에서 괜찮겠어? soothing 가든지 Stewartеспueager, 고생하고 exercise, empreendedSTRUcu. 누가 저거야 wowありena powerIES 지금. 성크 몇 개 다 까는지 볼 거라고 내가. 구수가 방금 성크 몇 개 까런지 볼 거라고. 내일 갈 거예요. 갈 거 vain shortcut 다 해서 못 까먹 bothers. 그냥 가현정 씨 입 좀 보러 줘. acia 나와. 저 방송한 이후에 제일 말씀 많아졌어요 저기가 있어! 저기가 있어! 아 볼 거야 뒤에서! 저기가 있어! 아 부담스러우니까 보지 마! 저기가서 봐! 내게 깔렸나 결과를 보라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아니야 여긴 돈이 얼마 없어서 뒷파일러 저글링 뒷파일러만이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름 안에 여름 안에 한 명 떠나겠다 여름 안에 자 일단 갚시다 아 뭐야 나 보라색이었어 성춘이 형 보라색이야 근데 안돼 뭐가 안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아 뭐가 안된다는 거야 미네랄 대여 터졌대요 우리 기범씨 한번 보자 자 임성춘신의 성큰신공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큰 봐 아 나 어딨어? 시민 어딨어? 나 시민부터 누르려고 그러는데 시민 끝났잖아 지금 형 시민이 없어 지금 시민이 없지 뭐라고 있는 거야 형 지금 형 뒷파일러 뽑았어? 뒷파일러 뽑았냐고 조용히 해! 나 형이야! 형 뒷파일러 뽑아야지 비켜있더라구요 빨리 더 빨리 더 이게 여간 쉬운게 아니라니까 여간 쉬운게 뭐냐구요 여간 어려운게 아닌게 아닌가요? 여간 쉬운건 뭐야 나 깔았어 나 지금 한 무대 깔았어 아니 뒷팔러 있냐고 저글링 뽑았어? 뭐? 나 한 무대 깔았어 형 저글링 뽑았냐고 저글링 뽑을만한 시간 없었어 좋네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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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스톤 어때? 맨스톤 어때? 막았어 길막 저글링 없으면 다크도 면방이야 자 스톰 줘 승갑이나 다크도 면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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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갑 많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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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포만 한 8개 깔았어 지당군 막 다운게 남아 자 다크서 이때 다크서 들어가야 돼 자 다크서 다 잡고 다 잡고 지당군 잡고 뿌려 무조건 이겨 저 진로프도 잡고 우리 빠졌다가 스톰 왜 웃어버릴게 그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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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린다 뿌린다 됐어 끝났어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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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다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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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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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현중과 임성춘의 차이야 아니 형 형 돈이 없었다며 나이스 스톰 아니 이렇게 쉬웠어요? 이거에요 이거 승갑 끊은 식으로 하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 자 제가 집중 제가 402킬 400킬 넘어서 시민 두 마리 나왔고요 근데 뭐야 200미나라는 뭐야 600 나한테 왔어 이거 마지막이죠 형 탱크 오케이 입고 막아야되는거죠 입고 막으래 형 해처리 입고 막으래 이거 입고 막을 시간 없는데 빨리 막아 형 손 빠르다며 없어 없어 입고 시간 막아 없어 그냥 성큰이랑 소포만 쉬어요 입구를 막아 아직 시간 반이나 남았어 입구를 막아야 막아주세요 자 유닛들 다 뒤로 빼줘 성큰 권장하게 입구를 막아야 해구 승 자기 유닛 신축을 위해서 견제를 해요 비켜 비켜 다 비켜 오 입구까지 막는다 신성보다 하면 안 되잖아 뭐야 나 여기다 다 지었는데 이거 봐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 우리가 잘하셨어요 아니 형 빨리 성큰 지워 성춘이 형 1차 방안 2차 방안 2차 방안 더 좋아 여기다 다크섬 뿌려주세요 오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나이스 피드백 조심해 피드백 딥 파일러 피드백 조심해 한 방에 간다 다크섬 아 이거 길막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 유닛이 다크 있어 다크 스캔 스캔 뿌려 형 내거 스캔 부디 지정 0번 0번 왜 0번이나 이놔 6번도 돼 6번도 돼 다크섬 안 돼요 다크섬 아니 이미 그 뭐냐 다크가 들어와야 안돼 다크 때문에 다크만 잡아줘 다크만 아칸만 잡아줘 아칸만 잡아줘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아 스톤을 잡고 누가 나한테 지져 적이에요 적 적병 아 쟤네 종합선물 세트네 아 지상군 다 막았는데 보스틱도 입고 가자 여기를 전진 해처리하면 안좋은거 같은데 안좋아 전진 해처리해서 망한거야 전진 해처리 그 시간에 성큰 스코어 잔뜩 지었으면 그럴까 그러면 그럼 마지막 일단 그리고 드론 마지막 이번엔 그러면 잔뜩 짓고 윤희는 다 뒤로 빠져 브로드링이랑 EMP 빠지면 안되잖아 좋은 방법인거 같아 드론 뽑고 나서 성큰 지으려고 나가면 다음에 윤희 뽑아주세요 시작하자마자 다 뒤로 빠져 윤희는 안 뽑을게 윤희는 강현숙씨 잠시만요 인터넷 좀 하세요 도움을 해주세요 윤희 뽑지 마시고 드론 먼저 뽑고 나가면 그때 뽑아요 그래야 성큰을 빨리 건설하니 시간 충분하잖아 우리가 가운데도 몰아 짓자 우리 먼저 제발 터져라 드론 빨리 드론 미네랄 제발 터져라 미네랄 미네랄 625 아 400 드론 빨리 뽑고 가 쭉쭉 빠져 드론 그렇지 빨간색 뽑지 말라 왜 뽑아 아 윤희 뽑았어 참만 안듣네 저는 닥칸칸만 먼저 뽑았어요 그건 되는 거잖아요 드론 빨리 빠지고 뽑을게요 이제 나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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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게 나와봐 나와봐 다크는 이걸로 잡고 나머지 다 빠지고 고스트 어디까지 가니 야 핵 좋아 이거 핵 대면 좋은데 좀 뒤에 더 안전하게 쏘지 앞쪽에는 스포 뒤쪽에는 성큰 몰라 그냥 막해 자 키놈다 키놈다 뒤로 빼 피드백 아싸 브루팅 당했어 고스트 와 울산 디펜시브도 걸어잖아 자 성큰 계속 지어 성큰 형 뒤에 성큰 형 왜이렇게 드론이 노냐고 자 피드백 당뜩 찌는 거 안 보여요 내가 피드백으로 다크아크한 다 잡았어 아니 우리 싸워야지 지금 너무 멍하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스포어가 혼자 죽어 그냥 아 템플로 아니 아칸 먼저 잡아주던지 지상군을 녹여 지상군을 녹여 뒤에 다크숨 하면 돼 뒤에 다크숨 하면 돼 지상군을 녹여 아칸 다크숨 다크숨 뿌린다 오케이 야 내가 두 번을 뿌렸어 아 두 번 뿌렸어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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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칸 있어 내가 두 번을 뿌렸어 다크숨 없어 나 마나 없어 마나 아 아칸이 압박이다 아칸이 아 지상군만 죽이고 있으면 되는데 탱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리버야 리버 내가 다 죽였어 리버 하나 더 있어 살아있어 아직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진짜 아 다크 아칸 때문에 다크가 있었어요 다크도 있네 다크는 어차피 마이너를 어떻게 좀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크는 다 잡았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형은 시즈모드만 해야겠다 그래 내가 시즈모드만 어 시즈모드만 안 보면 되지 어 어차피 곤란 뽑지 말고 스톰으로 다 지지라고 스톰이 내 마리가 나중에 살아나면 지지면 돼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 정말 마지막까지 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네 딱 한판만 진짜 전에도 못 깼잖아요 이 상태에서 네 딱 한판만 더 하고 자진해서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요 자진해서 여기서 이거 못 깨고 왜 또 하자면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빼 네 그건 아니야 오늘 접신물부터 사람 아니야 까지 오늘 아주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망했다 아 돈 너무 적게 줬다 아 지금 빨간색 자꾸 누구야 빨간색 아 200원 저거 골리아 왜 나왔어 골리아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상큼 지울 돈이 없어 그럼 시작하자 그럼 다시 해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진짜 솔직한 심정은 다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그니까 그걸 다 성춘이 형이 미리미리 다 써놓은 거 아니야 그거를 아끼지 않고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조용히 하고 있어 형 자리에요 지금 돈 좋지 우리 앞에는 다 상큼하자 우리 그냥 상큼 그래 형이 상큼을 그만큼 만들 수 있는 건 다 나의 공이 있기 때문이야 다 상큼하자 하고 공중이 형이 있으면 수험 골리아스로 잡아야 될 거 같아 자 스캔 공중은 이제 골리아스로 잡아 공중은 수험 골리아스로 잡아야지 엠피 맞았다 엠피 스캔 스캔 뭐야 이번에 그것도 없어요 우리? 스톱도 없는 거야? 스톱 없어? 미리 플레이그 뿌리고 형 드론 먹어 와 나 피드백 맞았어 저도 피드백 맞아서 다 없더라 나도 피드백 다 깍하게 들어왔버렸어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네 우리 진짜 못 싸웠는데 이 정도 온 거 처음 아니에요? 지사오면 형은 다 잡았잖아 우리가 다 성큰하고 우리가 다 성큰하고 골리아스랑 수험만 있으면 깰 거 같아 나는 내가 올탱크고 김엄이가 올골리아 그렇지 우리는 수업 올탱 올골 오링 오링 그렇지 가자 그리고 상현이 네가 피드백을 바로바로 써줘야 돼 내가 진짜 내가 할게 피드백에 두 파일러가 한 방에 가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이 스포츠계에 에디슨이 좀 되죠 우리 끼야 돼 정말 죄송한데 이제 눈치가 보여서 잠을 못 잘 거 같아 자 제발 여기 희망을 실어야 돼 돈 마지막 도전 돈 돈 돈 진짜 말이 좋다 천 원 줬어 천 원 최고야 그게 최고야 빨간색 빨간색 골리아스랑 뻗지 말라고 빨간색 빨간색 골리아스랑 맞아 빨간색 골리아스랑 맞아 내가 탱크고 맞는데 드론 먼저 가게 하자잖아 왜 자꾸 성춘이 형 밑쪽에 건설해줘 내가 아래쪽 갈게 예쁘게 가자 가지마 가지마 올성 큰 올성 큰 성춘이 형 석도나 나나 비슷하구나 장난해 지금 나 지금 10개가 넘게 깔았는데 형 앞에 자리를 비켜줬잖아 지금 나 진짜 난 아까 벌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책게 만들었다니까 나 봐요 뭐 성쿤 변태가 안돼 나 10원 나갔어 나 완전 다 썼어 돈 변태 돼 변태 안된 돈 안들어가 비켜 비켜 성춘이 형 천 원이나 남았어 피드백 하러 가게 드론 빼라고 스캔들 뿌려줘야 돼 적절히 골리아스 빨간색 골리아스 나가면 안돼 잡히면 안돼 저건 피드백 피드백 조심해 내가 싸줄게 야 진짜 예술이다 성쿤 예술이다 예술 스톰앤 피드백 스톰앤 피드백 템플렛 피드백 템플렛 피드백 형 뒤쪽에 성쿤 더 지워 지금 뭐야 저 골리아스 저거 뭐야 골리아스 뭐야 골리아스 왜왜왜왜 내 드론에 누가 스톰 샀어 이거 수험 없어요 수험 수험 있는데 골리아스 불어야 돼 자 수험만 뿌리면 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래쪽 한번더 아래쪽 한번더 아래쪽 한번더 아래쪽 한번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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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먹으면 돼 뿌린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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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템플렛 진짜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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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의 나의 분노의 스톰 분노의 스톰 가라 다크 있대 다크 있대 스킬 홍준형 0번 다시 한번 분노의 스톰 스톰 다시 한번 나 드라군 있는데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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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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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루 두기 템플루 두기 살아 형 잠깐 캐리어 아래쪽에 갈 준비해요 오케이 뿌려 뿌려 스웜 고 뿌려 끝 들어와 들어와 자 오른쪽 거 하나 더 자 오른쪽 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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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피드백에 다했어 다했어 이보다도 완벽할 수는 없었어 봤지? 이게 무선 출맛 우회차이? 대박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 강연별 씨가 잘 승리됐어요 고생했다 적수가 승리됐어요 정말 승리했어 정말 승리했어 정말 승리했어 와우 정말 예술이었어요 역시 뭔가 하차한다는 마음 하차한다는 마음 대수의 진을 치고 하니까 못 깰 게 없네 아니 뭐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불가능은 없고 우리 무엇보다는 오늘 클리어 있어서 정말 큰일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장현준 씨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박수 박수 정말 유즈맵의 극한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넘을 수 없는 도전을 도와주셨어요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용기 뿐만 아니라 해답을 제시해 주셨고 어느 정도 만드신 이후에 넘기셨죠 예 그 잘한 거는요 돈 2천 원을 모아서 우리 임성축 씨에게 토스로 했다라는 거 그 2천 없었으면 못 이겼어요 이게 정말 컸어요 2천 원이 깬 거야 정말 안 아끼셨으면 손이 느려서 뭐 그런 건 둘째 치고 무엇보다 그 돈 때문에 네 우리가 클리어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다 잘했어요 스톤부터 해가지고 뭐 탱크 아 오늘 정말 우리 이준교 업체에 또 골리앗 또 네 아 좋았어요 정말 골리앗과 탱크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파는 디파일럿 혹시 있었어요? 있었어요 디파일럿도 있었죠 디파일럿 있었으니까 깼었죠 내가 뚫었잖아요 아니요 있었어요 정인호씨가 이렇게 피드백 하려고 난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골리앗 빠져있으라고 빠져있으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플레이그를 막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골리앗들이 빨간색 골리앗들이 빨간색 골리앗들 이쪽에서 맞았어요 저게 플레이그였어요 그리고 상대팀의 템플러도 있어서 요격에 있었어요 아 정말로 저희들 전면에 서가지고 킨도 나왔죠 베스트 나왔죠 다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송클을 빨리빨리 잘 깔았기 때문에 지방군들이 다 녹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파일럿 두 번을 썼기 때문에 공중륜이 또 막았고 그렇죠 저도 깔았고 디파일럿 저도 썼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비슷해 멤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잘해주셨어요 자기는 게임도 아니고 형이랑 나랑 비슷했어요 성큰까운은 네 조금 처해놨어요 그래요? 제 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승혜준의 8개 돈 없다고 그랬을 때 승혜준의 8개까지 네 그래서 울려고 그러셨는데 잘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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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줘요 비슷했어요 비슷했으니까 아 프로게이머 출신 아니에요? 아 프로게이머 출신? 아 프로게이머 출신? 아 프로게이머 출신? 아니 훈도 나보다 느린 사람이 마우스 감도만 빠르게 해가지고 내가 죽음이 안 되는 거야 손이랑 마우스 감도는 차이가 나는데 입은 빠르세요 네 말씀하시는 거는 주먹도 빨라요 주먹도 빨라요 주먹도 빨라 그래서 조심하세요 근데 좀 몸이 약한데 나는 방심하는 순간에 혼동이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우리 프로젝트 시작한 이래로 오늘 첫 방송에서 기억 안 나세요? 프로젝트군요 신세임 앞으로 결혼하자 프로젝트였어 저희는 진짜 예전에 목격했던 어려운 유즈맵들 클리어는 지금 프로젝트예요 아 이제 그래도 우리 한순이 없이 마지막 끝날 때 아쉽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럼요 계속 도전합니다 그동안 못됐던 몇몇 여러분 잠깐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도전할게요 정말 뭔가 다 터져나올 때까지 오케이 오늘처럼 맞 자 화이팅 한번으로 갑시다 자 승민아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